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예비고일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의 남혜영입니다. 예비고일 친구들을 선생님이 여름부터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예비고일이니까 그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중3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정말로 예비고일이니까 더 많이 만나고 있어요. 가깝게. 그래서 예비고일 겨울방학 수학학습법이라고 하는 이런 캐스트 주제를 선생님이 하나 좀 마련을 해가지고 영상 촬영이 시작이 됐네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예비고등학생으로서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죠. 12월 중순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이 12월 말 1월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은 긴 기간이에요. 이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많이 중요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내가 이 겨울방학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람되고 알차게 라는 것은 고등학생으로서의 준비를 만만치 않게 탄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준비를 제대로 하시려면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서 별 무리 없이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려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비고일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이 또 캐스트 다른 캐스트 공개특강 이런 걸로도 많이 만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진짜 진짜 우리 아이들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많이 반갑네요. 선생님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수학만 공부해요 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대박이래. 진짜 어렵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할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실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너희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수학 어디까지 끝내야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학 어디까지 끝내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제 못 풀어요? 자 이런 거를 만나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이 수학 진도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은 수많은 아이들을 봤죠. 지금 막 10년이 넘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예비고1 과정을 거쳐서 고1, 2, 3이 지나서 대학 진학까지 하고 선생님 제자들 막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친구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그런 제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학 진도에 그렇게 연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또는 엄마 친구 아들이 엄마 친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교 수학 3년치를 두세 바퀴 돌렸다더라. 벌써 얘는 마스터하고 막 수능 준비한다더라. 그런 게 다 끝났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나도 진짜 그게 다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극을 받았다면 그 자극을 나의 어떤 공무적인 거나 나의 계획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작용하시면 돼요. 아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나도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 되지 거기서 불안해하거나 거기서 나도 그만큼 다 따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수학 진도는 수학 3 끝내기 여러분들은 지금 특히나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게 2015 개정교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이 교과가 아니었죠. 개정 전에 교과였어요. 그래서 형이나 누나 뭐 이제 인강 사이트들도 보면 이렇게 교과명들이 있었을 때 내가 배우는 교과랑 교과명이 달라요. 단원들의 분류 자체가 좀 많이 뒤섞였기 때문에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운 친구들 많은데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그렇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수학 상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교과가 수학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수학을 상하 그래서 앞부분을 상 뒷부분을 하로 나누어 놨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1학기 부분의 분량 반 정도 되는 분량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끝내기를 이제 목표로 잡으시고 플러스 알파라는 건 본인의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이만큼 돼. 나 되는 애야. 근데 수학 상까지만 할 필요는 없잖아. 플러스 알파라는 건 이제 수학 하. 들여다보고 싶다. 너무 공부하고 싶어. 수학 하까지 나 너무 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수학 상만 하 그랬어. 이러면 안 되고 수학 하까지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아시겠죠. 이제 진도를 다 빼야지만 뭔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잘 나올 거다. 물론 진도를 한 번 두 번씩 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월한 점이 있겠지. 그만큼 미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치? 근데 그것이 그것이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잘 본다라는 거랑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진도 빼지 말래.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학 상. 수학 상 안에는 단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앞쪽에 다항식이 있고요.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중등 3학년 여러분들 중3에서 앞부분에 배웠던 어떤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도 연결이 되고 시계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것에 깊이 있는 개념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시면서 그 뒤쪽에 도형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면 거기 원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원도 배우셨잖아요. 그쵸? 중3 때 피타고라스 1 삼각비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파트까지 있으면서 수학 상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시면서 중등의 내용도 끄집어서 보시면 훨씬 더 좋겠고 자, 3월 학력평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2월 정도에 중등의 어떤 내용들을 딱 한 번 또 총복습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 계획 세우기 바로 나왔네. 수학 진도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진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12월 말부터 2월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달 굉장히 긴 달이거든요. 1월, 2월 알찬 두 달과 12월 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건 두 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인강을 뭐 월간학습 주간 월간학습을 세우시고 주간 월간학습과 주간 안전학습 이렇게 세우셔서 월별로 커다란 어떤 목표를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수학 상 끝내기 뭐 이런 식으로 진도 계획을 세우겠죠. 그 안에서 뭐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해서 내가 이 한 권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료를 하겠다. 뭐 이런 큰 계획 안에서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세부 계획을 세우시는데 인강을 선택했어. 그럼 그 인강의 강수를 보니까 하루에 한 강식 하루에 두 강식 해가지고 뭐 4주 만에 이 정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뭐 몇 주 만에 이 정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이제 나누셔가지고 일주일에는 이번 1단원 끝내기 그래서 인강은 뭐 하루에 두세 강 복습 해서 문제집은 이렇게 끊어서 진도별로 끊어서 나가니까 두 달 코스 안에는 내가 계획한 진도가 완료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세우신 다음에 계획을 뭐하는 게 중요해요? 계획 세우기만 하면 중요합니까? 아니죠.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계획을 실천을 할 것을 생각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빡빡한 계획을 세우진 마세요. 이게 예비고일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때는 열정이 가득 차거든. 왜냐하면 고등학생 되면서 내가 새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인강을 또 클릭하는 친구들은 수학 잘하고 싶은 친구들도 클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끝낼 거야. 라고 해서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요. 무리하게 세우면 못 지키죠. 그렇다고 해서 느슨하게 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거야? 그 공부할 거를 너무 빡빡하게 세우지 마시고 수학을 하루에 뭐 6시간 공부할 거다. 라고 하면 계획상으로는 한 4시간 반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은 선생님 뭐예요? 그 1시간 반은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한다든지 인강을 들었지. 인강을 들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뭔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쉴 수도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빡빡한 계획은 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키자. 만약에 못 지켰으면 주말에 주말에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세 번째는 1일 수학 30제예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집 어떻게 풀죠? 선생님 개념 공부 문제 공부 어떻게 하죠?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해답인데 1일 수학 30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1일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푸는 거예요. 하루도 빼지 않고 수학을 들여다보는 거죠. 예를 들면 월수금만 수학을 공부하고 화목토일은 수학 공부 안 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수학 공부를 해주세요. 하루에 어떤 일정 분량식 이해 되셨죠? 그래서 1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고요. 30제는 하루에 수학 문제 30문제 풀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30문제 저 더 풀 수 있는데요. 더 풀 수 있는데 뭐 30문제? 이거 꼬미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30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풀이에 집중을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문제를 문제집에다 풀지 마시고요. 연습장을 하나 마련하세요. 그 연습장의 앞에 이름에는 1일 수학 30제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연습장 노트 그냥 마련하시면 돼요. 노트를 뭐 반을 접어서 나는 여기다 식을 차곡차곡 쓰겠다. 이런 친구들 반 접으시면 되고 아니면 상하로 나누겠다. 상하로 나눠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내가 풀어야겠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첫째 날 시작을 했어. 문제풀을 시작했어. 1번부터 30번. 둘째 날은 31번부터 60번. 셋째 날은 61번부터 90번. 이렇게 해서 누적 번호를 매겨주시면서 내가 푼 문제의 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달이 지났을 때 가 좀 보이게끔 엄마 나 이 첫 문제 풀었어. 이번 겨울방학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남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풀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객관식의 문제야. 1번이 틀렸어. 2번이 맞아. 1번이 왜 틀렸는지 자기가 적는 거예요. 내가 2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적는 거고 그 다음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걸 묻는 건지 에 대한 것도 적어주시고 이거는 문제집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인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연습 문제 같은 걸 보셔도 되고 개념서 개념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포함한 예제 문제들을 차곡차곡 풀어가셔도 좋고 기출 문제집을 선택해서 한 문제씩 풀어가셔도 좋아요. 자, 자기 능력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문제집은 선택을 하시고 문제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증거를 남겼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은 쓰기예요.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건데 잘 쓰시면 잘 쓰시면 수학 성장으로 직결이 됩니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은 눈으로 막 풀던데요. 눈으로 푸는 친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는 수학 잘하죠. 그런 애들만 수학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런 애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는 건요. 개념을 적용해서 손으로 풀어서 노력으로 충분히 다 극복이 가능한 그런 내용 안에서 출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기를 잘하셔야 되는데 일단 쓰기라는 건 수식과 익숙해질 수 있어요. 수많은 수식들이 등장을 하거든. 근데 그 수식을 보고 걔가 뜻하는 바 함축적인 의미를 못 알아채. 그건 공부를 진짜 안 한 거지. 그걸 나는 이미 알아챈과 동시에 그걸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걸 연습하는 게 풀이에 집중한 1일 수학 30세예요. 수식 자체가 손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 면에서 더 빨라져요. 수식이 있게 되니까 그리고 계산 실수, 조건 빠뜨림, 문제 잘못 읽음.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어떤 계산 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조건을 빠뜨렸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문제를 채점했는데 틀렸어? 왜 틀렸지?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문제를 다시 읽어보게 되겠죠. 틀린 문제니까. 그리고 자기의 풀이 과정을 보겠죠. 어디서 틀렸지? 그럼 어디서 틀렸지를 보면 아, 그게 증거로 남아있잖아. 문제집 끄트머리 어디 어디 풀었어? 연습장 A에 풀고, 뒤에 풀고 종이 여기저기 다 풀었어? 그럼 내가 풀어낸 과정 자체가 없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면 제대로 찾기가 힘들지. 이렇게 증거를 남기게 되면 약점이 드러나요. 본인의 약점. 본인의 약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적이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들 시험. 내신, 수능. 적을 알고, 적은 이제 여러분들 차차 알면 되는데 나를 알고, 나 알아야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약점인지,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실패가 성공의 열쇠예요. 많이 틀려보고, 많이 실수해보고, 많이 식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문제점이 드러난 친구들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내가 식 써보지도 않았어. 내가 어디서 뭔가 많이 안 해봤어. 쓰지도 않았어. 그럼 나의 약점도 몰라. 내가 뭘 틀렸는지도, 뭘 모르는지도 몰라.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점이 드러나는 노트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약점은 보완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수식에 의해서 풀이 집중하는 1일 수학 30제, 하루에 30문제를 풀어도 좋다. 그 30문제를 완벽하게 뼛속까지. 자, 여기 안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 개념에 대한 어떤 내가 이 식의 정리에 있어서 논리적인 측면, 등호를 막 갖다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 자, 위식에서 아래식의 등호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의 식이 전개가 될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잘 몰랐다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추론력, 논리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일 수학 30제. 이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별거 아니다. 지금까지 막 대박 겁준 것 같은데 내가 고등학생, 별거 아니야. 중학생에서 고등학교에 올 때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해. 겪어보지 않고 뭘 두려워하냐면 아침에 운전하고 선생님이 오면서도 라디오에 들었는데 선생님, 라디오 사연에 제가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교 가기 싫어요. 제가 이제 고3이 됩니다. 수능 보기 싫어요. 이런 사연을 보냈다고 하는데 얘들아,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나만 고등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3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똑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되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노력으로 극복 안 되는 건 없어요. 두렵지. 그리고 변화된 교과 과정이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지. 답답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방학 준비를 하시고 고등학생 자세를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단, 타협은 하지 말자. 타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협을 잘 안 해. 그런데 고2, 3이 이렇게 되면 타협 정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거든. 그런데 타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분량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일 여기 더 많이 해야지라는 어떤 식의 타협. 오늘의 타협이죠. 그치? 내일 더 많이 해야겠다는 미루는 거죠. 타협. 두 번째는 문제를 풀다가 닥쳤는데 어려워. 아,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풀자.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뭐 하자. 어? 이런 거. 계획을 세웠어. 일주일간의 계획이 딱 안 돼서 안 지켜졌어. 그럼 이걸 딱 밀어. 저쪽 뒤쪽에 가서 이때 시간 많을 거야. 이때, 이때 더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 위안. 그치? 자기 위안을 삼는 거지. 내가 오늘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타협인 거죠. 이런 걸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아, 여기 단원 X 이거 시험 안 나올 거야. 아, 어때? 별로 비중이 적어.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지 말고 여기만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돼버려.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그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별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꼬박꼬박 지켜가지고 겨울방학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선생님이 지금 예비고일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정말 잘 제대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수학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질문은 따로 캡트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오답노트 쓰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계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시험 때만 되면 평상시에 공부 잘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 시험 못 봐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퀘스트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새내기 이비고일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번 겨울방학 우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똑똑하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는 또 다음번 퀘스트에서 네, 만날게요. 네, 만날게요. 감사합니다.